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사전투표가 카운트가 된 거죠. 오늘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6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4일에 이제 남고 사전투표 그냥 사전투표율이 발표되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당일 투표가 치르기 전이라도 역대 선거를 가지고 의석수를 대부분 출구조사 전에 그냥 딱 마치게 되면 재야 전문가 추정치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는 2014년 선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내, 관외, 거소, 손상, 제외국민투표를 다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남양 주변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에서 이런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런 복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왜 이렇게 이런들 복구가 가능한 거 아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복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만져온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투표지 유효기간 끝난 다음에 파쇄 처리하게 되면 증거가 다 인멸될 거라고 봤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규칙이 잘 정해져 있어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선거되어 있다를 영원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거죠. 이런 짓들을 계속해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윤 대통령께서 당선됐던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전국의 도레벨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인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전국에 전부 다 풀렀습니다. 윤석열은 전부가 마이너스 심상정은 전부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재명에게 표를 240만 표 정도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윤석열과 심상정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차이값 플러스 값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마이너스 값 사치게 되면 딱 좌우대칭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여러분들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전형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투표율을 만들어 투입할 때 발생하는 그런 사건. 이런 그래프가 위조 투표율을 특정 후방에 밀어줄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외 사전 투표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아주 특수지역이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그 지역만 빼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이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이 세 군데만 빼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이런 표가 나오는 것이 위조 투표지 를 더불당의 이름 다 더해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지방선거에 구청장 시장 군수 여러분들 투표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는 더불당의 여러분들 거의 텃밭이기 때문에 크게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주 광역시의 이름 구청장을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좌우대칭의 여러분들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뭡니까. 서울의 424개 동 가운데 423개에서 더불당이 다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도 이렇게 불러 쓴 겁니다. 표를 전부 다 더해줬으니까 대부분 불러 쓴 겁니다. 부산은 205대 제로입니다. 확률적으로 2분의 1의 205승입니다. 대구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139개 동에서 전부 다 표를 더해준 거죠.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부산의 205개 동에 전부 다 표를 사전투표를 더해줘 가지고 더불당은 전부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이런 미친 짓들을 10년 이상 해봐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거의 의료개혁을 외치는 윤 대통령이 적은하다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거의 나라를 구한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여러분들 의사 정도 여러분들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이게 2017년 선거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완전히 국민들이 뭐죠?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버린 겁니다.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그냥 프로그램 돌려 계속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의 예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패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저는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 가지고 자유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권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가전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완전히 미쳐버린 나라 이 미친 지배 엘리트들을 좀 깨우치게 하는데 희망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가면 완전히 뭐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 많으니까 남미도 가볼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가볼 수 있고 다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취재를 한 유튜브가 아주 프로페셔널답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항상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뭡니까. 눈앞에는 베네수엘라가 보이지만 뒤에는 뭡니까. 한국이 가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친애감 동족에 대한 친애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국분이 번역을 했던 친애감. 공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무 부패한 겁니다. 뭐 돈 받고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체제 자체가 완전히 와해가 된 겁니다. 이런 짓을 2017년에 한 겁니다. 이런 짓을 2014년에 했고 이런 일을 2016년에 했고 이런 일을 2020년에 했고 2022년에 했고 여당 여러분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다는데 대통령 하에서 세 번 다 부정성을 했고 그중에 여러분들 가장 기념비인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런 부정성을 하도 다 입 다물고 뭐 인유안이 앞세우가 뭡니까. 혁신 혁신 혁신위원회 그렇게가 여러분들 다 야단법서가 김지현이 목치고 뭡니까. 한동훈이 등장해서 완전히 개판친 겁니다. 베네수엘아가 석유가 1등 부존이 되구면요. 남미에서 완전히 나라가 다 맛이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예를 들었는데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그냥 사전투표를 하면 자리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강서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상을 훔치면 다물당에 100명이 왔으면 50장 뺐고 국홍당에 100명이 왔으면 50장 뺐고 100표를 누굽니까. 다물당에 더해 주지 않습니까. 다물당에 200표가 되지 않습니까. 정당이 20개라도 다 비례해서 다 빼앗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씩. 이런 비례대표가 여러분들 6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60개 중에서 여러분들 한 정당이 10표를 얻으면 10표 2장당 한 장을 빼앗는 겁니다. 5표를. 그걸 다 모아가지고 통행실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전투표의 조작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장에 오면 그냥 다 자리실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실을 얼마를 빼앗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빼앗어 오케이 세 장당 한 장 빼앗어 오케이 네 장당 한 장 빼앗어서 거의 화끈하게 빼앗다면 두 장당 한 장 빼앗으면 되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두 장당 한 장 두 장당 자리실을 사전투표장에 올 때마다 두 명의 한 명씩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쏟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 그냥 이거를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 장당 한 장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 훔칠 것인지 세 장당 한 장은 4.15 총선이고 두 장당 한 장은 강서 보궐선거고 자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통행실. 그냥 사전투표장에 오면 무조건 뭡니까? 두 장당 한 장을 훔치는 겁니다. 그게 다물당 국홍당 전진당 정의당 뭐죠?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 투표하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크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더 많이 빼앗기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이렇게 작성해 줬는데 더블당이 50표 150표를 받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조작해서 220표 만들어서 더해 주고 또 두 명당 한 명씩 조작할 경우 110표를 만들어 더해 주고 하면 표가 다 바뀌는 겁니다. 22.73 대 68이었는데 61.34로 48 대 45로 그냥 뭐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 주인장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무조건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훔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 4.15 총선처럼 세 장당 한 장 훔쳐 세 장당 훔쳐 경기도 남양주처럼 김용민처럼 좀 탄탄한 데는 네 장당 한 장 훔쳐 어이 네 장당 안 훔쳐 이렇게 다 훔쳐 가지고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하시지 안 되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